아 어떻게 된 거야 자료를 빼서 가려고 상북동에서 말할 것 같아 필요한 자료 챙겨서 가요. 시끄럽게 하지 말고 2. 미이맨 캐릭터링 수빈이 아예 같이 하고 갈게요 감자도 눈조심 진짜 멋있어 진짜 멋진 자기야? 1. 조작 도대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요. 하나 둘 셋 둘 셋 둘 둘 셋 참을래다가 엄청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 쓸데없는 짓더라고요. 자료 챙겨. 안 돼. 너 그거 갖고 있으면 다쳐. 세진이도 위험해지고. 성북동에 자료만 갖다주면 저런 진돗개들 더 이상 안 보는 거야. 저런 진돗개들 더 이상 안 보는 거야. 너무 귀여웠어. 너무 귀여웠어. 이런 거 다 찌꺼 있지. 형, 수만 해. 그럼 가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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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